광주대구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2일 확장 개통한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지난 한 달간 단 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88고속도로 시절인 지난 2013년 12월 22일부터 2014년 1월 19일까지는 무려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